짜자자 오늘의 푸나펑 바비 돌아왔습니다 이거 업데이트된지는 뭐 한참 되긴 했지만 제가 밤모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모드는 바베 맹공격 맹습 바비 무차별 공격을 해온다는데 이상해진 바베 공격 이후에 도망쳤었거든요 오 밥은 돌아온다 뭐야 아까 그거 뭐였어 잠깐만 그리고 넌 또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논입니다 뭐예요 뭐가 문제죠 얘 뭐라는 거야 얘네 또 얘 론도 막 그 다른 모드에서도 가끔 보였는데 얘가 얘였군요 당신의 쩌는 레벨 보여주면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론 모드가 따로 있나요 이게? 자 론과의 바텀 하하하 얘도 확실한 거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에요 컨셉을 이해할 수가 없네 어 위를 보면은 뭐 머리는 약간 테트리스트 테트리스 머리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정체불명의 캐릭터야 보고 있으면 약간 기분나빠지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는 밥하고 똑같네 야 근데 이거는 판정이 좀 뻑뻑하네 정확하게 누르는거 아니면은 이거 틀리겠네요 론 모드 론 모드 어어 중간중간 이게 정신 못차리게 하는거 이거 상황스러운데 어 론이 뚫렸어 아 아 죽었다 뭐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어 바비 만든 차원으로부터 겨우 도망쳤는데 바비 자식 여기까지 쫓아버렸어요 나 진짜 이 에너지 주처럼 생겨가지고 저리 안가 대화는 끝이다 어 3 2 1 어 와 바비 일단은 론을 한방컷 내버렸거든요 뚠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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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뚠 아 와 근데 이것도 조금 된모드라 그런지 난이도가 할만한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이거 또 플래그 세우는건가 생각해보니까 저번 밥모드 완전 그 극악의 난이도였잖아 그리고 밥이 저거 지금 생김새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완전 딱 레몬데몬 마이러스 감염된거 마냥 뭔가 악마되기 일보 직전인거 같은데 저거 дет사 무십 어 느낌이 상하다 저 콩나물대가리 저거 점점 템포가 올라가는것 수상해요 타나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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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! 저 껌은 공을 뚝뚝肥 흘리면서 저 무서운 눈깔로 저를 쳐다보는데 어림도 없다 저번에처럼 너 박살내고 깔끔하게 탈출한다 근데 이 밥의 정체는 뭘까요? 약간 신같은 존재라고 예전에 보피밥? 얘 여친있잖아요 검색해봤었는데 밥의 진정한 모습인가보네요 넌 진짜 이제 끝이야 이 뻥은 쉽게 부러지지 않을 거야 뭐야 이 자식 아니 이 자식 이거 뭐야 밥이 법규준수로 날리는데요? 이 자식 이거 어이가 없네? 오케이 덤벼봐 생긴거는 뭐 완전 그냥 새까맣게 타버린 콩나물 대가리 주제에 감히 날 농락해? 이게 완전히 진화해버린 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야 인마 화살표를 사려지게 하는건 좀 아니지 근데 한번 죽으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졌어 으아아악 으악 어 어 어 어 아주 그냥 배차게 뚫려버리네 이거 아 진짜 이거 화살표 사라지는건 선 넘는다 까지 어엌 저 knob으로 뛰어들된 어떤 검은색 화살표를 누르는 순간 밥이 저를 잡아먹으려고 순식간에 쪼여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모드를 왜 진작에 안했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밥 모드네요 와 중간중간 이스터에이그들도 많이 섞여있고 그거 저번에 플레이했었던 밥 모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괴하고 됐다 vamos 오케오케 안 눌렀어 안 눌렀어 검색 화살표 절대 누르면 안된다 그것만 안 누르면 버틸수있어 안돼 아아 또 눌렀다 아아 침착해 보고 누르는거야 아 이게 진짜 화삭때만 보이면 그냥 누르고 싶은 본능이 이제 자리가 막 잡혀버려가지고 아 참는게 쉽지가 않네요 예 어우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참았어 참았어 안 보여! 으어어어! 가리지 마! 검은색만 안 누르면 된다 안돼! 아 쉽지 않네 하얀색 화살표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눌러야 되고 검은색은 피해야 돼요 눌러야되는게 있고 안 눌러야되는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헷갈리네 어 방금 그거 눌렀어야되 아 이거 누르면 안되고 응? 뭐에요 이거? 뭐야? 어? 이거 왜 깨졌어? 어? 왜? 저 그냥 했을뻔인데 이거 왜 깨졌죠 게임이 어 다음에 한번 다시 보자구 누가 알겠어?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